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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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늘의 면을 배ail. 마스킹을 삶아줍니다. 마스킹을 삶아줍니다. 마스킹을 삶아줍니다. 마스킹을 삶아줍니다. 물에 넣은 후 대파 참기름 소금 고춧가루 이제 소금 소금을 불고 오우 음 이뻐 오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쌩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레인보우 디저트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체리 타르트, 망고 타르트, 키리 타르트, 블루베리 타르트, 레인보우 솜사탕, 레인보우 코아코톡, 레인보우 초코송이, 레인보우 찹쌀볼, 띠코 아이스크림, 레인보우 코아코토예요. 이거는 투명 빨대젤리에 꼬리젤리를 올려봤어요. 잘먹겠습니다. 레인보우 코아코토부터 먹어볼게요.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레인보우타 이건 찹쌀볼이에요. 이건 찹쌀볼이에요.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빨대젤리와 오리젤리. 너무 맛있어요. 게 아니라 그릇이 그릇을 밀어서 매콤해요. 매콤한 닭고파요. 액정. 살살의 야채들. 매콤한 닭고파요. 너무 맛있습니다. 초코소스 초콜릿 햄버거 타르트 초콜릿 시트가 완전 맛있어요 망고 더 달았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소스 초콜릿 호로록 소스 고소 초콜릿 고고 고춧가루 보성 무한 코코트 다리 콩나보 콩나물 소스 닭다리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